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소방공무원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해설을 들어갈 텐데 기출문제 해설을 왜 우리가 하나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죠. 시험을 다 봤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시험 볼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성과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좀 더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를 비교하고 그러면 올해 문제에서 내년 문제로 뭐가 어느 쪽 방향으로 변형이 될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측하건대 소방시설의 작동원리 용어의 정의가 리타딩 체인버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내년에 한 번 더 등장을 할 겁니다. 그쪽은 올해 좀 더 강화시켜서 프린트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작동원리 자체를 완벽하게 기사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 범위에 어디까지 범위를 제안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를 우리가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걸 준비를 하면 돼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또 하나는 고득점을 맞느냐 맞지 못하느냐는 딱 하나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그냥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거 버려도 그거 아니어도 내가 아는 것만 풀어도 고득점으로 넘어가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 느낀 거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배웠던 내용이 아는 문제 다 나왔는데 헷갈린다라고 생각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고 반복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내년은 그게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주문이에요. 설명을 한 번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가연물의 화학적 연쇄 반응 속도를 줄여. 이미 끝났네요. 화학적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인다. 무슨 소화라고 합니까? 부총매 소화라고 하지? 그럼 부총매 소화의 대표는 한론 소화약재다. 이미 정답 2번이 그냥 툭 떨어져 나옵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량의 물을 주수다. 이건 냉각 소화죠. 연소물이나 화원을 제거한다. 하하 연소물 제거니까 제거 소화. 화원 제거면 열을 공급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냉각 소화예요. 에멀전 이펙트라고 우리가 에멀전 효과라고 배우지? 유화 소화를 얘기하는. 기타의 소화에 에멀전 소화라고 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했던 것만 하면 답이 정말로 금방 나와요. 2번 물소화약재 첨가재 중 물의 표면 장력 작게. 우리가 소화 원리할 때 이러죠. 물은 극성이라 지들끼리 붙어요.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누군가가 들어가려면 안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전까지 밀어내요. 이걸 표면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장력이라는 표현을 써. 그건 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래죠. 그러면 장력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툭 떨어진다는 얘기네. 쑥 들어가게 하네. 막아야 되는데 침투하게 둔다는 얘기네. 그럼 무슨 죄다? 그렇지. 침투죄. 정답 몇 번이요? 3번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읽어라. 그리고 단호 잘 봐라. 부동제 얼지 않게 한다. 동결 방지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그냥 꾸준히 읽어두고 외워라. 그리고 증점제. 점도를 증가시킨다. 벽에 물 뿌리면 쭉 흘러들려요. 점도를 증가시키면 붙어서 천천히 내려와요. 오랫동안 소화를 한다. 점도 증가, 증점제. 그냥 한자예요. 유화제는 뭘까? 유화막 효과를, 유화막 형성을 촉진한 유화소와 형성을 촉진하는 촉진제가 유화제예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틀만한 용어가 아니에요. 정답 3번. 걷어먹기지? 3번. 가연성 가스의 위험도. 위험도는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요. 하분의 상 빼기하. 연소의 하한 개분의 연소의 상한 개 빼기 연소의 하한 개 계산하지.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소 범위와 정반대다. 연소 범위는 아산수일,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에를 태운다, 에테르. 이왕화탄소와 청산가스인 시안화소. 그리고 별도로 연결해서 외우되고 별도로 외우라. 메탄, 프로판, 부탄, 휘발유인데 이때 이 네 개를 왜 외워라? 위험도는 정확하게 반대다. 그럼 뭐예요? 부탄, 프로판, 메탄, 휘발유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에탄은 뭐냐? 메탄과 프로판 사이에 들어간다. 가끔 기본 개념에서 설명도 해주지만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왜? LPG와 이런지 메탄, 프로판, 부탄에 집중하라고. 그렇지만 망에 걸리지. 우리 모의고사나 그 문제를 풀 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계속 해줘요. 그냥 똑같이 따라 들으면 하도 귀에 많이 들고 귀딱지가 앉아서 보자마자 계산 안 하죠. 정답은 뭐다? 부탄이야. 부탄이야. 4번입니다. 그다음 4번. 소방의 역사.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도 중심으로 풀어내는 거다. 만나볼까요? 1426년 세종 8년 2월은 금화도감 6월은 수성금화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1925년 중앙소방위원회 위원회는 미군정시대 미군은 1946년부터 48년 딱 들은 맞아요? 여기 있네. 처음부터 강조한 거 있지. 소방법은 1958년 소방기본법은 2003년 5월 소방법은 1958년 거저먹기네. 틀렸네. 정답 4번. 뭐 손도 안 대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푸는 동안에 시간 지원이 없어요. 그냥 척척척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는 소방의 역사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이게 어렵냐 쉽냐 쉽다고 봐야 돼.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 내용도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지. 또 하나 원리를 묻는 게 하나가 들어갔어. 그거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두 개만 있어도 어려운 거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거 두 개 빼면 다 쉬운 거야. 그럼 쉬운 거 어려운 거야? 쉽다고 얘기하면 그거 두 개 버리면 되는데. 갑니다. 스프링 클러스업의 리타딩 챔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알람 벨브에 클램프라는 걸로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살짝 세면 이렇게 살짝 열리면 물이 채워지지. 물이 채워지면 여기에 압력 스위치라는 거에 채워지면서 물이 채워지면 그 압력 스위치를 밀어요. 그러면 얘가 밀려 올라가면서 접점이 딱 타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수신기로 가서 전기신호가 수신기로 가고 수신기에서 신호가 나와서 펌프를 작동시킨다고. 그런데 실제로 작동돼서는 안 되는데 작동할까 봐 이렇게 압력 스위치를 통과하기 전에 1리터짜리 용량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세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그런데 실제로 열리면 엄청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압력 스위치를 눌러서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를 누리기 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여기에 채워져야 돼요. 1리터가. 그러니까 시간의 지연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건 실제로 작동해야 될 때 다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작동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작동원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다음 5번 소방시설의 분류와 소방시설의 종류 올케열된 건 이거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화활동설비만 알면 가장 주로 이용하는 건 소화활동설비다. 6개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 16층 이상의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의 전력통신사업용에 설치하는 연소방제설비 연기를 빼내는 제연설비 연결자 2개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비 연결살비 연결 들어간 거 소화활동설비 틀렸죠? 소화활동설비가 들어가니까 경부설비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소는 안 돼요. 무조건 철칙이 있어요. 규칙. 얘는 한 번도 그 법칙을 위배한 적이 없다. 오늘부로 올해까지 역시 법칙을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소방시설을 물어볼 때는 중심이 뭐다? 소화활동설비에요. 법규 공부의 말은 알겠지만 소화활동설비라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화대조사보고규정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의외의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내지 않았던 내용은 갖다 끌어다가 붙여놓은 거야. 첫 번째 중요화제 외우라고 하지 않죠.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대형화제는 사람 사람 돈 사망자 사상자 재산 피해 5명 이상 10명 이상 50억 이상 중요화제는 이재민 100명 이상 그리고 그냥 가볍게 읽어라. 화재 대형화제 취약 대상 화재 경계 지구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전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관광호텔 백화점 시장 지하상가 고층 건축물 화재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관공서 그리고 다중 밀집시설 등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특수화제는 외우라고 하죠. 외국 공관 외양선 항공기 발전소 사회적 이목 집중 화재 원인 특이 끝났습니다. 방화란 개념은 대형 중요 특수화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미 정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1번을 내가 몰랐다 치자 그럼 나머지를 보면 돼요. 화재의 조사는 원인과 피해 조사로 구분한다. 맞죠? 화재의 조사는 화재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 맞네요. 화재 현장에서 부상당한 후 당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 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수치혼돈 온다.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라고 하지 그 내용이지만 3일 이내를 같이 넣어라. 그러니까 중상의 3주 이상과 3일 이내를 같이 해야 숫자의 혼돈을 일으킬 때 전환시킬 수 있다. 72시간 이내에 맞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걸 기억해낸 사람은 그냥 1번 쓰고 절대 안 보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2, 3사를 읽어주고 정답을 2번을 골라야 돼요. 8번 소방행정 역시 소방역산에 미군독립 독립된 자치소방체제 맞네요. 1972년은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 1992년은 전국시도에 소방본부 설치 어? 외운 것 그대로 나왔지 맞아? 틀려요? 옳은 것 틀렸고 이미 정답 1번 나왔습니다. 정답 1번 끝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번 보자는 거죠. 소방공무원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봐야 되는지를 보세요.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 무슨 공무원? 특정직이다. 별정직 아니다. 특수경력직 아닙니다. 특수경력직 틀렸죠? 징계는 종류는 무조건 먼저 반드시 외워라.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럼 정직 이건 중징계잖아요. 올바른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마무리 줬죠. 9번 이건 해석을 하자. 화제에 대한 옳은 설명 옳은 걸 고르래요. 낮은 산소로 우리는 개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과 100% 똑같다는 생각 버리세요. 어느 교수님한테 배우든 어떤 책으로 공부하든 100% 똑같이 배운 걸로 나온 거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러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낮은 산소분압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산소분압이 낮다는 걸 해석을 해봐. 산소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지. 적으니까 압력이 약해지는 거잖아. 적으면 잘타 안타 안타 그러면 산소부족으로 화염이 없이 연소하면 순소연소라고 그러죠. 초기화재. 맞네요. 목적안청물화재. 기출문제는 무조건 필수다. 단계가 뭐예요? 화재의 원인 무염착화 발염착화 발화 최성기 이건 기출문제 목적안청물의 화재 성장 단계로 올바른 것은 이미 출제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목적안청물화재가 무염착화 없이 맞아? 틀려? 틀렸네. 무염착화담이 발염착화야. 틀렸네요. 니은 틀리면 니은 제껴 제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기억이 맞잖아. 정답 끝났네요. 4번 이건 문제를 푸는 테크닉 수능에서 문제 풀 때 이런 테크닉 갖잖아.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 중에 맞아라 그러면 틀린 게 나오면 다 제끼고 남은 거 가지고 비교해서 하나만 더 비교해서 마무리 지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화재 진압시 주수소화에 적응성이 있다. 물을 뿌릴 수 있다. 그럼 뭔가 감이 오는 게 뭐죠? 아 금수성물질은 안 되는구나. 금수성물질은 안 되는구나. 황활인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기체 방귀 냄새만 들어요. 질산에스테리로 이게 뭐죠? 인류는 무기 오류는 유기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리로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단어는 자꾸 외우고 읽어라.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리로 연습해라. 한 사람은 오류니까 다량의 물을 이용한 유일한 냉각소화 볼 것도 없어요. 정답 몇 번? 2번 끝. 유기금속화 화물 유기 탄소가 있고 금속이야. 그럼 물과 반응하면 안 돼. 물과 반응하겠네. 이거 삼류위협물이에요. 물놔도 돼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게 무기과산화물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을 할 때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충분히 연습을 시켜줍니다. 무기과산화 물과 반응하면 삼소기체 금속성 물질이에요. 정답? 2번 거져먹기 11번 폭발에 대한 설명 보세요. 증기폭발 그럼 기상폭발과 응상폭발 구분해야 되어있죠. 기상폭발은 가스, 분무, 분진, 분해, 증기운 액화가스, 탱크 폭발 응상폭발은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 그런데 증기 폭발은 기상폭발 기상, 가스, 분무, 분진, 분해, 증기운 액화가스, 탱크 폭발 응상폭발은 수증기, 증기 어 틀렸다 정답 옳지 않은 것 1번 딱 체크하고 뒤를 안 봐요. 왜? 너무 정확하게 답이 나왔잖아. 폭행 괭 괭음 엄청난 음 그럼 이건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어떻다? 빠르다 맞네요. 블레비언상 액화가스, 탱크 폭발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2차측 폭발 화염을 동반한다고 하면 화학적 폭발까지도 분류하고 그렇지 않고 탱크의 폭발만으로 보면 물리적 폭발이다 딱 맞아요. 4번 폭발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를 발생된 급격한 압력 상승 산화 반응에 의한 산화 반응에 의한 압력의 급상승 형상 이렇게 우리가 폭발의 정의를 내립니다. 맞아요. 파열, 폭음 등을 동반한 현상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 이거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위원회 중앙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맞네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본부 중앙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의 설치 맞아요. 소방서는 뒤에 긴급구조 지원기관 기출문제 긴급구조 기관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의 해양자 3개 이렇게 외웠지 이거 과거에 연속 3분 나왔어요.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렇게 용어 정리할 때 먼저 외웠어. 소방서는 긴급구조 지원이 아니고 긴급구조기관이야. 정답 3번 지원자가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본부장 본부 대책본부야? 시군구 대책? 아시장군수구청장 통제단장이야. 어디? 시군구 그럼 소방서장 위원회 대책본부 통제단 중심으로 중앙지역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연습해라. 그대로 들어가 있죠. 절대 어렵지 않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의 분류 보세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다 외우지 말고 필요한 것만 외워라. 첫 번째 자연재난은 황사 가뭄 대설 폭염 황사 가뭄 대설 폭염 황사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황사는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인간이 만든 굴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미세먼지 그리고 또 하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과 화생방과 환경오염 사고 여기 미세먼지 들어가 있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끝났네요. 정답 황사만 자연재난 정답 2번 그냥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 공부할 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늘 하면 답이 나옵니다. 14번 재난관리에 관한 내용을 옳은 거 잘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는 분명히 어렵게 나온다. 기존에 이미 예상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출제됐다. 그래서 아예 딱 집어서 외우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방 단계에서는 정보합동 점검 정보합동 안전 점검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대비 단계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긴급통신 수단 구축 마련 두 개 딱 외워놓기만 해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대비 맞네요. 그렇죠? 여기 준비 계획 교육 훈련은 대비 단계예요. 훈련자 들어갔잖아. 그래서 조심하다는 게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교육 훈련은 대비 단계지만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교육이 들어갔지만 예방 단계다. 조심해라. 뭐라는 거 있지? 그 정도면 이미 답이 나오고도 남아요. 그러면 대응 대응은 재난사태의 선포 그럼 보면 여기 단어 보세요.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 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한다? 복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응 아니죠? 여기서도 긴급통신수단 마련 구축 마련은 뭐라고? 대응 단계 외우라는 거 있잖아. 그럼 결국 하란 대로만 하면 보자마자 야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정답 몇 번 2번 끝났네 넘어가면 끝이에요. 머리 쓸 일 전혀 없다니까 얘기했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다의 의도를 보면 어떻게 낼 것인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나왔잖아. 모르는 문제 손대지 말라니까 그냥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내가 몇 번을 쓰고 그냥 나오겠다 이렇게 번호 가지고 가랬지 했나요? 잘했어. 맞췄나요? 미안해.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그런 거구나. 조금 더 하면 그것도 맞죠. 내년에는 무조건 화이팅 갑니다. 15번 고발포 이게 이제 조금 더 출제다가 이런 형태로 잘 내진 않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 저발포는 팽창비리 20배이야 고발포는 1, 2, 3종인데 하나만 외워라 1종이 80배 이상 250배 미만이다. 80배 이상 250배 미만 20배 이하니까 10배 이상 20배 이하는 20배 이하에 다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발포야. 80배 이상 250배 미만이 제1종포야. 80배 이상 80배 이상 그럼 그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1종포 2종포는 숫자가 배수관계야. 250배 이상 500배 미만 250배 이상 위에 있고 500배 미만인데 아래에 있네. 이거 몇 종표? 2종포 정답 3번이에요. 그러면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1000배 미만 600배 이하는 1000배 미만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3종포야. 정답 2종포 3번이에요. 이거는 1종포만이라도 다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숫자의 정확도가 아니고 숫자를 딱 맞게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침착하게 보면 이게 보여.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16번 계산하는 문제 화대야 좀 계산하는 문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원래 3번 찍으러 딱 넘어가서 딱 찍어보니까 원래 계산하는 문제 저는 버렸어요. 3번 하려고 아까 그 친구예요. 또 이름을 팔았어. 나도 모르게 3번을 3번을 찍어서 맞췄어요. 욕을 못했는데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할 때 여러 번 연습을 시키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두 개면 다 더해라. 그럼 이제 갑니다. 화대하등이란 가연물을 가연물을 목재량으로 환산한가. 가연물 목재량으로 환산한갑시다.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가연물이 단위 중량당 발열량 그리고 단위 면적당 분모가 바닥 면적 분자는 가연물의 양 그리고 개수가 두 개니 시그마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끝났네. 그럼 이제 이거 넣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런데 그것도 봤어요. 이걸 다 넣는데 나중에 나누기에서 틀리더라고. 돌아버린 줄 알아서 계산해서 틀렸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바닥 면적 맨 앞에 200제곱미터 넣어요. 그냥 똑같이 200제곱미터 숫자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로 해놓고 의류, 고무,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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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 됐냐. 의류, 고무, 목재 4,500 그래서 목재는 4,500 외워놓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4,500 킬로그램 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이제 가연물 잘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의류, 천 의류, 천 의류, 단위 중량당 발령한 5,000 천과 5,000을 곱하면 돼요. 천 곱하기 5,000 더하기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고무 나왔네요. 2,000 킬로그램 에 9,000 킬로 칼로리 2,000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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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아 이거 숫자 너무 크지 그렇지만 공 4개 없애면 90분의 공 4개 없애면 2,000 180에다가 50이네요. 공 4개 없애면 500 공 4개 없애면 2,000 1,800 500 1,800 2,000 3,000 공 하나 없애면 9분의 230 9,2,000 9,2,000 9,2,000 9,3,000 27 안되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요. 단언컨대 쉬운 계산 아니에요. 틀릴만한 계산도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 이거 계산해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난 여기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발전을 거듭한 결과 미국이 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애들 이거 다 틀려요. 대학생의 45%가 나누기 나오면 못 푼대요. 현재의 현 시점이 그래요. 우리도 이제 미국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도 하고 기출문제도 해설하고 다 해요. 하란데리만 똑같이 풀고 점검하고 연습하면 돼요. 17번 화재의 가혹도 이게 어려운 거야. 뭐냐면 화재의 가혹도는 우리 이미 기출문제 최고온도 곱하기 지속시간으로 나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최고온도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량이 많다는 거니까 이게 작년에 출제된 화재 강도의 개념이에요.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값이니까. 지속시간 가연물이 많으면 오래 타는 거니까 이게 가연물에 의한 화재 하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가혹도란 건물 내 수용재산 손상을 입힌 정도 맞아요. 질적 개념 화재 강도와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지속시간은 화재 하중과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화재 가혹도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관련학과 특재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 내신 볼 때 출제된 문제예요. 공식이 있어요. 화재의 하중. 화재의 가혹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요소는 A√2H라는 공식이 있어요. 단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반비례다. 단면적, 면적에 비례예요. 제곱근이 아니고. 계급의 높이, 하이트에서 영어 H, 높이의 제곱근에 반비례. 제곱근에 반비례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 두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계로는 관련학과 특재와 공체가 문제가 같아요. 관련학과 특재생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요. 18번 고층 건물에서 연계 유동을 일으키는 연. 보세요. 부력은 온두에 의한 가스팽창 꼭 읽어주라 했지. 그러면 밀도가 나서 올라간다. 부력. 바람에 의한 압력자 외부 풍압의 영향을 이렇게 표현해요. 굴뚝효과 연돌연통효과 공기조화설비 하나 더 중성대. 그렇죠? 다 맞아요. 정답 4번이 됩니다. 100%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살짝 돌려냈잖아. 연소의 19번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인화점. 기출문제 잘 벌어질지 그걸로 똑같이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연소의 하한계 이루는 온도 인화점 이거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연소의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으면 하분의 상빼기 하가 연소 범위잖아. 그럼 당연히 하가 낮고 연소 범위가 크면 위험도가 공식에 의해서 커지는 거니까 증가 맞네요.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되는 온도 맞아요. 또 하나 이제 수업시간에도 했지만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줘요. 파라핀계 타나소 즉 일반적인 타나소는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는데 파라핀계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져서 발화점이 낮아진다. 열의 축적이 잘 되는 것 분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타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이거 열심히 열심히 반복하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발화점 탄소수가 적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많을수록 낮아져요. 정답은 4번. 마지막 사류 여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두 개만 내어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대부분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딱 보자. 3번 증기 비등호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증기가 가라앉는다고 그러잖아. 다른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 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이건 이것밖에 나올 만한 게 없다. 사류 여물 밖에는 소화대책이 나올 만한 게 없다. 아니나 달라 정확하게 동일하게 답을 만들어냈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반복이 안 돼서 여기서 공부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 기출문에도 점검을 한번 해봤고 다시 기본 개념은 여러 번 순환해야 된다 그랬죠. 순환하는 과정을 딱 거치다 보면 아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수 나올 때 다들 어려웠다라고. 개념과 볼까 가장 어려웠다라고 그래. 아니야. 90점 정도는 누구나 다 나와. 그런데 실수가 한두 개 정도 있죠. 그래서 보니까 90점 정도를 나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75점대가 꽤 많아요. 80점대로 무조건 안 차가면 그건 합격점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합격점은 80점 이상. 90점부터는 무조건 고득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영어보다 더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어는 또 만점이 많대요 생각보다. 한 번 더요. 개념이나 법규는 무조건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지. 어떤 과목이든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냥 아는 대로만 풀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걸로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